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더 이상 읽을 게 없네. 어... 이탈리아의 역사를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. 안녕하세요. 와, 저 오늘 추억의 책인데? 와, 저 오늘 추억의 책인데? 저 초등학생 때 애들... 이거 아세요? 초등학생 때 애들 제일 인기 많았던 책. 오! 음! 나 이제 아는데. 아, 이거 알아? 이거 어떻게 다들 알지? 아, 저거 진짜 이거. 저거 진짜 초등학생 때 진짜 레전드. 무슨 책이...